음, 그 왔나? 그럼 다들 모였나? 강호에서 이미 많은 무인들이 몰려들었네. 이 탑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이지. 강호에 다양한 무공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어린 천진권에게도 좋은 공부였지. 전부 다와 싸울 수는 없으니 여기서 선택해보게. 자네가 어떤 기원이 마주치는지 보자구. 캬! 으악! 전부 다와 싸울 수는 없으니. 이즈차! 자, 그럼 병정, 당당히 싸워보게. ㄷㄷ 아.. ㄹㄹㄹㅇ 아, 이 분이 다 없으니 Him 여기서 선택해보게 자네가 어떤지 자, 그럼 정정당당히 싸워보게 자, 그럼 정정당당이 싸워보게 히히히 U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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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음..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을 하지만 사용할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제법이고 아는 방심 말게 MON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